큐모닝 노트 neg Oak 입니다 사상 형 팀장 모시고 시장 사업 PRESIDENT sfm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가격이 하락한 게 맞나요? 네.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S&P500 지수가 4.79% 하한가 맞았고요. 현재 움직임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저도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봤는데 FMC를 또 땡겨서 했어요. 그러면서 100BP를 내려서 제로금리가 됐고 제로금리만 가지고서는 상황이 차지 않았는지 7천억 달러에 따르는 QE까지 발표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선물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제발 좀 그러지 마. 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금요일날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이게 3시 정도부터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나왔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날 금요일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9% 급등을 했는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죠. 물론 이제 학자금 대출 연장, 이자 면제 이것도 있었지만 핵심은 국제효과 안정을 위해서 전략비축류를 매입을 하겠다. 이제 그게 한도가 거의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계속 매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효과가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아침만 하면 급등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죠. 그러면서 보통 한 4, 5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연준이 금리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리 결정을 땡겨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거하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100명.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진단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진단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한 50만 건 이상의 검진을 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미국이 급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심리가 있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또 땡겨서 인하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100BP나 인하하고 7,000억 달러 유동성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만즈를 사고 와요. 와이프한테 딱 전달해 주면 덥질리는 게 있지. 이 새끼 뭐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런 식의. 비유가 너무 싸다. 아무튼 그런 식의 내용. 자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파월 연주로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단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MBS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자금 경색에 관련된 발언들을 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좀 장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향후의 흐름은 코로나에 달려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이런 정책들. 그다음에 얼마나 나쁘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100BP나 인하하고 그다음에 7,000억 달러 금리 유동성을 공급을 하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미국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한 7%, 8%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호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다가 상승전환을 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고요. 지금 일본이 한 4%,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시간의 선물로. 그런데 그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예로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가지수가 빠지면 금리도 빠져야 돼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 쪽으로 가니까 채권을 사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매물을 내놓은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변성성이 커질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또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리츠금융이나 이런 쪽까지 다 급락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패닉이 빠졌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서 돈이 들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한 거죠. 금이고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파월윤희장의 이렇게 정격적인 금리이나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과거하고 다른 점은 지난 금융위기 때 당시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금리이나 해도 달러가 강세 보였어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 QE12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잖아요. QE1 때는 그때 우려 자금 경색이 있었던 회사들의 자금 지원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좀 안정을 찾고 있다가 갑자기 리먼 터지고 CDO 그다음에 주택시장 망가지면서 QE123 아니 QE23가 같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경기 나쁘고 회사체에 부담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은 있다. 그건 알겠는데.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급격스럽게 대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풀었던 거는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에서 또 지난 금요일처럼 8%, 9%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도 좀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원래 예정돼 있던 FMC를 보면서 대응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급작스럽게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도 좀 뜨악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눈들이 다 이쪽 코로나 쪽으로 다들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나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자료를 그냥 간략하게만 써놨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경제는 물론 미국 대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것들을 다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을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 대선 당선 확률인데 트럼프가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점점점점 당선 확률이 떨어집니다. 조 바이든은 올라가고 한때 이제 지난번에 10%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역전당했었어요. 그 정도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위축에 따른 우려,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목요일 날 기대했었던 그런 기자회견들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우리 뭐 사회 그러잖아요.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옆에서 기침하고 그러면 괜히 사람을 미워하고 뭐 실망하고 뭐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들 막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나로 이제 귀열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행사, 영화관,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다들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온라인 쪽으로 모든 것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과학기술, 의료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과거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이 있었을 때 많은 제약회사나 이런 쪽이 지금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1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빅파마. 그러니까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걸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은 급증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대형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련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대선도 바꿨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론 나홀로족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더 급증하게 만들었던 것. 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회사들. 그 다음에 스트리밍.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좀 강화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일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준이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심리가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가 좀 다독거려지는 걸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